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더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진짜? 이런 강조의 표현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지? 맞지? 와 같이 동의를 구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발레드에는 어떤 단어나 표현을 많이 쓸까요? 발레드 속 사랑과 전쟁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수많은 단어와 표현들 궁금하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레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오늘도 허한나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적군으로! 허한나요? 지금 앞에 멘트 하시는데 아 뭐하지? 급하게 급하게 적군에게!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사랑과 전쟁이에요 거의 발레드 속 가사들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발레드만 딱 떼서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발레드의 민족에서 조사한 이 단어들 보면 한 대학 국문과에서 대중가요 가사 분석집을 냈어요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90년대, 2000년대 대중가요에서 많이 쓰인 명사가 있습니다 퀴즈를 좀 내볼게요 명사예요? 네 명사입니다 전 제 생각에는 제발이라던가 부탁할게 요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명사예요 다 빛나갔나 보네요 부사와 동사가 지금 나왔는데 명사라고요 명사 명사 일단 명사는 그러면 예시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2001년도에 발표한 장혜진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명곡이죠 가사 중에 한 소절을 제가 예시로 들면 내가 그대를 얼만큼 땡땡 하고 있는지를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랑 이런 명사 당연히 뭐 사랑이 많이 쓰였습니다만 이 시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비 문제였나요? 예비 문제 아쉽습니다 이게 본 문제가 아니고 어쩐지 너무 쉽더라 예비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요 명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사랑이 가장 많이 쓰였고요 다음으로 또 많이 쓰였던 단어 이제 들어갑니다 2008년도 SG워너비의 타임리스를 보면 그래야만 내 땡땡 속에서 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널 보낼 것 같아 정답! 가슴! 가슴? 비슷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거야 심장? 땡인데 있어요 또 마음! 속에! 속에 뭐가 내장! 정답입니다 마음 마음! 아 사실 이 가슴이 동의어로 쓰이긴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 명사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 마음 다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안 쓸 수가 없다 필수 단어 그럼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데 7080년대 가사와 2010년대 가사를 한 소절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특징인지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998년도 동물원의 노래입니다 별이 가득한 밤에 라는 노래의 가사는 쓸쓸한 나뭇가지 위로 따스한 달빛 한 줄기 흐르고 작은 별빛 하나 불러와 외로운 내 마음 달래본다 너무 시적이잖아요 너무 낭만이 있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라고 2017년도 윤종신의 좋니 이게 그냥 시적이라면 위에 거는 동물원은 윤종신 씨 거는 되게 그냥 말아놓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좋니? 내가 좋니? 그렇지 좋니? 사랑해서?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런 느낌 윤종신이라는 작사가로 보았을 때는 특히 더 이런 직접적이고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들을 가사로 옮겨 써서 조금 더 신선한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조금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디니? 어디니? 전화 왜 안 받니? 전화 왜 안 받니? 오 댄스 가사인데? 요거 댄스 가사인데? 오 그런가요? 미나씨 건가? 그렇지 전화 받아 아 역시 아 있던 거네 전화 받아 근데 이걸 발라드로 해도 되죠 사실 그쵸 그쵸 또 뭐 아니 태희씨는 아 소주 한잔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뭐 한번 우리 태희씨가 많이 하는 얘기 많이 하는 얘기? 네 평소에 연애하실 때나 이별했을 때나 만날 때 어디니 빨리 씻고 나와 갑자기 설렌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지만 해보고 싶네요 빨리 나와 씻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급하다 차 대기해놓을게 엉뜨 켜놓을까? 어머 이런 거 가사 귀엽다 그쵸? 아 귀엽다 제목은 엉뜨야 내가 너의 엉뜨가 되어줄게 아 그럼 무릎에 앉혀야 되는 거네? 어? 무릎에 그럼 뾰족하지 내가 너의 엉뜨가 되어줄게는 아 그러네 그러네 나한테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엉뜨 켜줄게 엉뜨 켜줄게 좋다 왜냐면 여자들이 엉뜨에 완전 가요 너무 좋아요 엉뜨을 그거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울까봐 켜놓은 거잖아 어 그렇지 이 겨울 한정 가사네요 여름에는 거의 벌칙이거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놔야지 그치 그러면서 에어컨을 켜놓고 여기 위에 잠바를 하나 이렇게 또 준비해주는 거야 와 요거 괜찮네 너의 온도를 맞춰줄게 와우 요거 약간 섹시얼하면서 와우 근데 가사는 이제 그 엉뜨와 에어컨으로 가는 거 제목은 이렇게 약간 섹시하게 하는데 강풍으로 불어줄게 아 좋은데요? 가사 쓸 때 안나씨 전화 좀 할게요 저 아이디어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네요 너의 온도를 맞춰줄게 노래 가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작진이 또 무리한 요구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 너 사랑 마음 있다 없다 봄 겨울 너무 다시 등 이런 명사부터 인칭 대명사 형용사까지 자주 나온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걸로 발라드 101장을 해보라고 이거 글짓기를 하라고요? 글짓기를 하라고 세상에 시간이 지금 저희가 얼마 없는데 글짓기를 하라고 여기 가로 여유가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정말 너무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 코믹 애드리브 연기 내공으로 막간 발라드 101장 도전 나한테 떠넘겼어요 갑자기 이걸 꾸짖으려고 봤는데 작가님이 지금 잠깐 나가셨네 그래요? 어디 가셨어? 잠깐 이거 나올 줄 알고 나갔나보다 어쩐지 여기 옆에다가 이거 지금 나올 때 됐으니까 요 부분 할 때 됐으니까 나갔다고 해요 이거 101장 하느라 고민하느라 시간 다 쓸 것 같은데 일단 대충 해볼까요? 그럼 저는 이런 거지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이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좋아 좋아 너와 나에겐 사랑의 마음이 있다가다 없다가도 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다시 사랑하고 싶다 이런 느낌? 다 써도 가사가 되네 그러니까요 천재다 그래요? 가사 쪽으로 가볼까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허인아 허인아를 제2의 허인아 해가지고 허인아 괜찮은데? 허인아? 네 김인아씨 바쁠 때 저렇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태희씨도 한 번 저요? 음 봄에 나는 사랑이 있었으나 겨울에 나는 사랑이 없다 네가 없기 때문에 아이지 못하겠는데? 야 이거 너무 구차해지는데 이 단어들 그냥 하나에 쭉 이어붙인 게 차라리 센스 있어 보이네요 망했네요 살짝 구리네요 약간 자존심 떨어지는데 상하네요 아 구렸다라는 말 저는 오랜만에 듣는데 아 그래요? 얼짱시대 때 나왔던 그 단어인데 제가 한 가사로 제목은 사랑 구려 괜찮은데? 사랑은 구려 너무 귀여워요 사랑은 구리잖아 너무 귀여운데요? 앨범 때 한 번 써주세요 자꾸 그렇게 칭찬하지 마요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 사랑 구려 너무 좋잖아 구려 얼마나 구리면 구린내가 나는 사랑 잠깐만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데뷔곡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해요 너무 구린 향기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데뷔 그 기념 앨범 때 어 리패키지 같은 거 할 때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후속곡으로 사랑 구려 사랑은 구린내를 남기고 안돼 안돼 자 가사 백일장에는 장원을 우리 안나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탈락 그래도 기대됩니다 사랑은 구린내를 남기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많은 작사가들 다시 한 번 존경심이 일어나네요 너무 존경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까지 왔네요 우리 황안나씨와 함께 발라드 속 사랑과 전쟁 2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근래했던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아 정말? 네 다행이네요 진짜로 저도 너무 든든했어요 오 정말 다행이네요 너무 즐거워서 더 즐거웠던 방송이에요 근데 태희 오빠가 엄청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제가요? 네 전 진심이에요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되게 잘 들어주는 것처럼 눈이 진짜 너무 잘 들려 다행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리액션은 가짜 아닙니다 전 좀 가시기 오 이게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 사실 듣고 또 듣게 되는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우리들의 발라드 그렇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발라드들을 다양한 주제로 10주 동안 벌써 만나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재미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10주 계약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또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시즌 2가 나오면 다시 등장하는 거죠 할 수도 있대요 할 수도 있다고 다행히 오빠 고정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윗분들 태희 오빠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플로우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이 방송을 우리 안나씨와 함께 해서도 더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진짜 우리가 발라드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발라드로 다시 한번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에너지도 좀 들끓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앨범을 잘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본업을 약간 무대 위에 뮤지컬 배우고랑 연극에 매진한 게 어느덧 한 4,5년이 돼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앨범을 좀 못 냈는데 이걸 하면서 그 열정이 조금 만들고 싶다 예전 생각이 좀 난다 저한테 약간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사 일단 사랑 구리 안 할 거예요 사랑 구린내 이거 안 할 거야 구린내 시즌 2 기대를 좀 해보면서 안나씨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씨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시즌 2에도 봬요 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약속했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저도 고정 하나 꽤 차면은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되죠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묶어놔야 시즌 2가 확실히 되니까 안나씨도 묶여있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태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